왜 안 된대? 내가 아들인데 간을 왜 못 준대? 난 건강한데. 늦어도 한참 늦었다 카네. 밥 물아 왜 그러나 앞서 밥상거리서? 난 누구 아빠를 믿는다. 16년 억울하게 빵에 있다가도 멀쩡하게 살아온 놈이다. 남들 같았어 봐라 화병이나 가지고 목을 매도 어쨌든 했지. 너 아빠 맘만히 보지 마라. 얼마나 목숨줄이 질긴지. 퇴원하고 나면은 이 할미가 온갖 약자 다 구해가지고 죽어라 데려서 먹일 끼다. 그러니까 초산한 건 맨치로 구하지 말고 밥 물어. 어. 네가 아빠 못 살려내면 내가 사람 년이 아니다. 두고 봐라. 살려낼 끼다 이 할미가.